이제 우리 합창헌담을 풀고 나서 혼자 한평선수로 독창을 해야돼 해가지고 들리는데 틈틈이 고치게 그래야지 10월 10일날 일단 하실거요? 10월 10일날 신막스발로 오실거요? 일찍 오셔야 돼요? 네 일찍 오셔야 돼요 시간은 다시 또 그때 그러면 토끼와상하고 저거 한번 들어보시나요? 일단 불러봐야 돼 기회는 줘봐야 돼 동수님 긴장하셔야 돼 알았지? 이렇게 경쟁잡이 생겨 토끼와상하시면 또 돈탈이 신청했잖아 여기 취약이 좋지? 아 거기서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주부야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해봐야지 알았지? 한평천지 한평천지이십니다 한평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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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일단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기대가 풍족 기대가 흠정 네 저요ここ 보고가지고요 이 정도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